안녕하세요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의 집합체인 소위 4플러스1이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 사생결단식으로 나서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플러스1에 속한 5개 정당이 일제히 비난전에 나선 것은 이들이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의 비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뻔뻔스럽게 그지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지금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우린 미래한국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다 밝히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플러스1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그들끼리 추진하면서 선거제 개혁 운운한 것이야말로 국민의 눈을 속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당을 겨냥한 이들의 비난 가운데는 미래한국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공언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당해산심판 소송은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정부에 정당해산심판을 청원할 수 있고 그 경우 정부가 청원 들어온 내용을 따져보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법정에서 원고는 정부가 하는 것이지 정당이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당해산심판제도 본래 취지를 왜곡해 남용, 고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보다도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문재인이 제1야당 탄압에 직접 나섰다는 그 이중성만 부각될 뿐입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 본래 취지를 왜곡한다는 의미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둘째, 지금 정당해산심판을 얘기하는 측은 주로 대한신당이고 정의당도 헌법과 정당법을 들먹이는 것으로 봐서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민주당이나 그 밖의 군소정당들은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미래한국당 창당이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 아니면 민주당 역시 비례정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어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소송은 정치적 실익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소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소에 위배되는 정당이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진당이 바로 그란 이유로 해서 강제 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적 기본질소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크게 당의 강령과 그 정당의 실제 활동 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미래한국당의 강령이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을 리가 없습니다. 당의 활동이 위헌적이고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소를 위배하는가 여부인데 미래한국당은 총선이 끝나면 한국당과 합당돼 조만간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당 활동의 위헌성이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설립 목적이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거나 혹은 선관위가 지적한대로 정당 명의 유권자를 직접적으로 혼동케 하는 게 아니라면 정당 설립을 등록 단계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이 시작되려면 먼저 정당이 창당돼야 하는데 아직 창당이 완료되지도 않은 정당을 상대로 정당 해산 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소송이 제기돼 헌재에서 심판에 착수한다고 해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만에 하나 본안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결론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 이미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이 흡수돼 소멸되고 없을 것이고 즉 정치적 실익도 법적인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할 경우 21대 총선은 문정권의 비판적인 범보수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몇몇 여론 분석에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4플러스1의 기대 온갖 혜택을 누렸던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이득이 사라집니다. 군소정당들은 그게 두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들 군소정당의 사탕을 조금씩 나눠주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행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한국당 등 범보수 정당과 국회의 협의를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4플러스1에 붙어있던 군소야당들은 차기 국회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플러스1은 위성정당의 위성이란 말에 집착해서 미래한국당이 한국당의 위성정당이니까 민주적 기본질소에 위배된다고 견강부의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제 8조 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소는 위성정당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인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도전하는 예를 들면 공산주의 등을 신봉하는 정당 목적이나 활동규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민주적 기본질소 훼손을 언급하게 되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행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국내 정당들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1중대, 2중대, 3중대 비난을 받고 있는 4플러스1에 속한 군소야당들 역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가깝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4플러스1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 특히 한국당이 창당하려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회단 심판 소송 운운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 4플러스1과 유사한 형태의 정치적 야합체 이익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최대한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부추겨 총선에서 그 효과를 반감시켜보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벌어진 4플러스1에 의한 반의회주의적 행태를 생생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필요성을 굳힌 유권자가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틀람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국문, 방송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